네 곡성 프리미엄농정입니다. 오늘은 샤인머스켓 2년생 스트레토바이신 무애카 처리를 하러 왔습니다. 어제 화수정형을 하다가 꽃핑거를 발견해서 화수정형을 중단하고 다음날 아침에 지금 무애카 처리를 하러 왔습니다. 바로 무애카 처리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무애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한번씩 돌리면서 양쪽으로 한번씩 살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때 잡고 조금 약간 멀리서 한번 뿌리고 한번 뿌리고 돌아가면서 양쪽으로 한번씩 뿌려주면 지금 골고루 잘 살포된게 보이실거에요. 이렇게 한쪽 뿌리고 뿌리고 보시면 골고루 살포가 된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골고루 살포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양쪽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침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약대를 이용해서 살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100% 놓치는 것 없이 또 간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이아 다이아 제품의 스프레이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것 없이 빼먹는 것 없이 보시면 잘 묻어 있습니다. 앞뒤로 한번씩만 뿌려주면 골고루 잘 묻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